아기야? 어? 월요일부터 고양이 소리가 났는데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소리 톤이 달라요 몸나이도 좀 다른 느낌으로 동시에 볼 때가 있어요 같이 울기도 하고 어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는 어미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확실히 새끼 고양이 소리가 났는데 여기 완전히 와라요 여기 완전히 커요 구멍 뚫려있는데 저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천장으로 있는거죠? 네 지금 1층 천장이랑 2층 바닥이랑 사이 부분 같거든요 저기에요 아 저기 줄기 맞지 찌르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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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흥 너무 초콜릿 용의가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워미도 같이 빠진 건가요?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린 고양이들이 나흘 동안 물도 못 먹는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도착할 때가 어떻게든 물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착할 때가 어떻게든 물이 없을까요? 반대편 새끼가 이러한 것 같은데요? 빨리 좀 꺼내야 되겠는데. 저혈등증이나 초초증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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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몸이 완전히 개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불과 하루 이틀 전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제 조금 퍼두다가 한번 먹여볼까요? 움직인다. 아이고, 이제 기운 또 차렸네. 이제 체온이 올라가죠. 38도 올랐다. 잘했어. 잘했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차로야, 차로. 새 거 같아 움직이잖아요.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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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서 어미 고양이는 위험한 줄 알면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름도 다 지었어요. 김의 고양이라고 해서 김냥, 그리고 김동자, 김검자. 동자도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험한 고민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뭐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자, 수리 한번 볼까? 목이 돌아왔다.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네요. 아기야,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아기야, 사라져서 너무 고맙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아미야, 사라져서 행복하게 살아도 되었군요. 기둥 минимум, 자리에 사라져서 어린이들!!!! 사라져서 느끼는 중